뜨거운 날씨만큼 노출의 계절이 바야흐로 돌아왔습니다.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죠? 다들 얘기가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? 살이 쪘다는 자체만으로도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침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요.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때 이 비만 유전자 조절에 도움을 주어서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침혈관 질환